자 여러분 동치미 2탄 가볼까요? 이 동치미 제가 담아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동치미 준비를 했는데요 자 냉장고가 우리 비좁잖아요 이거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밖에다 보관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틀 정도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틀 동안 무를 절였죠 아이고 그냥 얼마나 잘 절여졌나 모르겠네요 자 소금량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김치 절이듯이 솔솔솔솔 이렇게 뿌려주세요 불리지 않아도 돼요 짠지는 이 무 자체를 아이를 이렇게 굴려야 하지만 이렇게 그 동치미를 담는 거는 안 굴리셔도 돼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 같은 거 있는 거 그냥 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제거를 하면 물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무는 이게 제가 보니까 무가 좀 덜 절여지면 아삭한 맛은 있어요 근데 염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잘 조절하시지 않으면 얘가 이제 그 싱겁고 그래서 금방 이제 냉장고 안 들어가면 그 물러질 수가 있죠 그래갖고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일단은 세 개 정도는 밑에다가 소금간을 안 한 그냥 맨 그 저기 그 동치미 그 무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세 개는 그렇게 하고 이건 다 절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이렇게가 눌러져요 이렇게 눌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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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잘 절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절여야지 왜냐하면은 밖에 보관하는 거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너무 싱거우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손질을 할 때 이렇게 무 보시면은 여기 잔뿌리도 다 있잖아요 일부러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더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쪽과 이쪽을 다 이렇게 그 꼭지도 안 띄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봐봐요 잘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이 정도 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좀 들어가죠 이렇게 요 정도가 잘 절여진 거예요 자 이제 소금은 여러분 아이고 막 재수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다 해봤는데 뭐 이렇게 설설설 뿌려 김장하는 것처럼 배추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설설설설 뿌려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딱 이틀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위에다 소금을 좀 이렇게 얹을 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이틀이면 그냥 이렇게 잘 아주 그냥 잘잘잘잘 절여져요 자 이렇게 절여야 되는 이유는 그 뭐냐면은 이게 이게 실온에다 놓을 거잖아요 실온 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덜 절여져도 되고 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밖에다 놓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겠어요 무청 이거 여기다 절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소금만 채채채채 이렇게 제가 그때 보면은 그 그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요 무가 절여지는 데는 이틀이 걸리고 얘는 더 일찍 절 무청은 더 일찍 절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소금을 물로 해서 하면 얘는 너무 절여지고 얘는 얘는 너무 얘는 알맞게 절여지고 이러잖아요 얘가 조금 덜 저기가 되니까 그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소금만 뿌려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소금만 이렇게 뿌려주면 얘가 지금 알맞게 이틀인데도 그 대신에 얘를 이 절일 때 제가 비닐로 했을 때 이게 보면은 그 그 저기 뭐죠 그 김장용 비닐로 했을 때 제일 밑에다 안 놓고 제일 위에다 놨었죠 배추 이거 그 무청을 그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배추를 넣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봐봐요 얼마나 잘 절어졌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아유 그냥 아유 그냥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나 몰라 이 무청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무청을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여러분 이게 안 절여지면 밖에서 먹는 거는 상해요 상해 고마지도 끼고 막 그래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 여기다 이 꼭지는 뗄 필요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먹을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봐요 배추가 얼마나 잘 절어졌어 이게 봐봐 이렇게 배추도 봐봐요 여러분 되게 잘 절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의 지혜인 거죠 이걸 만약에 절일 때 밑에 부분에 넣더라면 무는 이틀을 절여야 하고 배추는 덜 절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제로 그런 식으로 김장봉투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배추도 그냥 알맞게 절여졌어 알맞게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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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일이야 우리 고양이들이 이렇게 가르쳐 놔갖고 이쁘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추가 지금 위에 올라서 그런데 이제 대추를 이렇게 넣으셔요 대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추 넣으시고 이게 좀 통이 조금 작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대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러분 이거 이 고추 있잖아요 고추도 이렇게 그냥 그냥 고추인데 우리가 사는 그 먹는 거 여기다가 꼭지를 떼고 칼집을 여기다가 한 번 넣어줬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칼집을 한 번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작게 작게 하면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저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어쨌거나 이거 여러분 고추 그거잖아요 그 짱아치 그 소금으로 절인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거 이거를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걸 누가 주신 건데 이거는 소금으로만 절이셨고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입구가 좁은 걸로 하니까 고마지가 하나도 안 꼈어요 위에도 고마지가 안 끼고 밑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꼬치지 소금으로 담으실 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쓰셔야지 만약에 봐봐요 제 거 지금 이게 꼬치지가 여기 보면 여기 호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쓰시면 여기에 고마지가 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추 고추 그 소금 장아치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고치 지라가잖아요 이걸 넣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걸 넣으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밑에 거를 넣으신단 말이야 그런 고마지가 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넣지 마셔야 돼요 밑에 것도 잘못하면 동치미가 고마지가 끼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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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리 내가 끓여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이 병이 고마지가 낀 거는 있잖아요 절대로 다른 거를 여기다 하시면 안 돼 또 고마지가 또 껴요 아무리 햇빛에 말리고 해도 깊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추 지를 그 아이고 우리 고양이들이 다 뜯어놔갖고 벽지가 성안디가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아 이렇게 지금 고추 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피트병 이런 거 구멍이 이렇게 작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요런 데다가 그 담으시면 하나도 변질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2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고마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응 그거 말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마지 낀 거 절대로 여기 꼬치지 밑에 거 괜찮다고 해서 그거 넣으시면 응 고마지 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넣으시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 손질을 깔끔하게 해요 그게 왜냐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백사람은 괜찮은데 한 사람만 이래도 이런 씨라든지 그런 거에 독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우리가 몸을 좋게 한다고 여기다가 막 씨 막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배도 이렇게 손질을 하실 때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시고 뭐냐면 저는 이거 식초에다 한 20분 담궜습니다 이거 껍질째 들어가야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배도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했죠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미독이 뭐든지 씨니 뭐 이런 거 미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큰일 나요 자 사과도 봐봐요 여러분 이제 사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과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손질을 했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대충 대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씨의 독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큰일 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라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쪽파 넣을 거고요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손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쪽파 이렇게 넣으시고요 대파는 여러분 넣지 마세요 대파는 김치냉장고에 들어갈 거면 넣으시고 아니면은 넣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대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음 이게 남아서 저기를 넣어야겠다 제가 저기에 백김치를 만들어야겠네 어쩔 수 없네 백김치를 사실은 짠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갓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치고 아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갓도 넣었어요 만약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음 이게 좀 지저분해 보니까 이게 좀 뺄게요 이따가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떡하냐 여기다 이제 물을 부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아구야 물을 이렇게 좀 보세요 이제 이제 가득 찼다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벗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금으로 이제 여기에 가라고 그 다음에 그 그 뭐냐 가라고 그 저기가 들어갔다 치고요 여러분 뭐라 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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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가 들어갔다 치고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자 집집마다 먹는 그 염도가 틀려요 그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아침에 담았으면 저녁이나 그 다음 아 오늘 지금 아침에 제가 담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보셔서 간이 싱겁나 안싱겁나 보시고 이거는 이제 밖에다 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짜쪼롬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아 뭐 이게 쉽지요 뭐 이거는 동치민 김치에 비해서는 일도 아니죠 뭐 여기에 그리고 뉴스가 약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늘을 저는 이렇게 찐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뭐죠 이거 다시 팩에다 이렇게 넣고요 찹쌀도 여러분 저는 좀 뒷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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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놨을 때는 여러분 한 3-4일이면 잇기 시작해요 그럼 잇기 시작하면 뭐가 있냐면 자 잇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열흘 막 15일 돼서 아우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무는 내비 두시고요 사과 배 그 다음에 대추 고추 그쵸 이런 거 다 들어갔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런 지금 마늘팩 여기 그 찹쌀풀팩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무청 그 다음에 이 배추를 꺼내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어 오래 먹지 이런 뭐 사과 배 뭐 이거 그 뭐야 무청 응 그 다음에 이거 배추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못 먹어요 응 그리고 여기다 소주 약간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라나 응 아유 어쩌거나 이렇게 해서 동치미 좀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동치미를 밖에다 놓고 요점은 뭐냐면 밖에다 놓고 여러분이 이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아 여기다가 그 뭐냐면은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소금으로만 간하시는 거예요 뭐 그 젓갈이나 뭐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냉장고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넣으셔도 돼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시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밖에서 이제 봄이 될 때까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소금으로만 간하시고 뉴습알을 약간 넣으시고 소주 약간 넣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무청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고추 마늘 파 뭐 쪽파 그 다음에 갓도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싹 다 이게 맛이 이제 얘가 들으면 절대로 이제 여러분 다 걷어내고 무만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마지가 낄 수가 있고 맛이 이게 뭐냐면 이게 오래 두고 먹는 거는 이게 뭐냐면 맛이 텁텁해질 수가 있어요 어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이게 냉장고에 안 넣고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동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해서 좀 드시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거짓말 게시 굿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